반드시 우리가 욕실에 있는 욕실은 항상 습기가 차 있잖아요. 욕실을 건조하게 해야 됩니다. 욕실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곰팡이라든가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오히려 깨끗하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지저만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첫 번째가 샤워기, 첫 번째가 푸스톤이라고. 발 각질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. 푸스톤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발에 각질을 제거하면 이 부분에 뭐가 많이 묻어있냐면 각질에 있는 것들이 씻어서 내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묻어있어요.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자연광에 말라든가 아니면 이걸 걸어놔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잖아요. 던져놓으면 이 속에 각질들이 숨어있다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푸스톤이 우리의 각질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곰팡이나 세균의 저장고가 될 수 있다. 온상이 될 수 있다. 두 번째, 이 비누도 역시 보면 뭐냐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비누 자체는 폐하가 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세균이 없는데 이게 물과 만나면 거품을 만들잖아요. 그 속에 세균들이 많다. 거품들이 벽이라든가 아니면 세면대라든가 막이잖아요. 여기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비누도 항상 어떻게 해요? 이렇게 건조시켜주고 비누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하면 여기에 물이 고여있잖아요. 그게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. 그다음에 이걸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말러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봉 같은 데 딱 꼽아가지고 그 방법도 좋다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샤워기 꼭지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샤워기 꼭지가 미국의 콜로다주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여기서도 또 역시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곰팡의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샤워기 꼭지에 나오는 물 나오는 데 있죠. 여기도 역시 세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소다 같은 거 있죠. 거기에서 해가지고 씻어낼 수 있고 샤워기 줄에 보시면은 지극이 많다. 그리고 이제 소다하고 아니면 또 구연산하고 2대1로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좋다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